저는 지난주에 나흘 동안 아주 중요한 한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세계의 교육부장들과 목회부장들 그리고 신학대학원의 원장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의 성격은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 전세계의 목회자들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육의 매뉴얼을 개정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 다른 분들은 다 신학자들이었고 또 다른 분들은 교육부장, 목회부장들이었습니다만 저는 일선의 선교부장으로서 유일하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일선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를 초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만 교회에서는 그들이 일할 장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제안하기에는 신학교에서 좋은 목회자들 또 좋은 신학자들을 배출하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간지 않은 지역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 스스로 개척해야 할 사람들을 위한 교과과정이 필요한 것을 역설했습니다. 대도시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도시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 안에서의 교회 개척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제안들을 했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동안 저는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만나는데 대총의 와이프인 유산관리위원회의 부서장으로 일하고 있는 브라질 출신의 알베르토 팀 박사였습니다. 제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에 이분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줬는데 제가 들은 그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서아프리카 하면 앙골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앙골라의 수도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남바라는 한 마을이 있는데 이 남바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1920년대 초에 남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이 앙골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교본부를 만들어서 한 20년 동안 일하다가 그 지도력을 현지인들에게 넘겨주고 이분들은 철수했습니다. 앙골라 현지인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간 지 몇 해 됐을 때에 갑자기 이 나라에 커다란 기근이 왔습니다. 1년 내내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농사는 거의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앙골라의 선교를 지도하고 있던 그분이 몇 주일 동안 다른 곳을 순회하게 해서 출장을 나간 그 사이에 가족들은 양식이 없고 교인들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 선교본부장의 사모님께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났을 때에 이 집에 다섯 달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딸이 바깥에 잠깐 나갔습니다. 바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온 천지에 하얀 게 뭔가 가득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신사들이 나타나서 이 어린 소녀에게 말하기를 가서 저것을 주워다가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팠던 이 어린 아이는 허겁지겁 그 땅에 떨어진 것들을 먹었습니다.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손에 한 줌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계속 먹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 바로 이 선교본부장의 사모님께서 내가 뭘 먹고 있느냐 갖다 버려라.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말하기를 엄마 엄마 지금 밖에 나가면 온 천지에게 가득 쌓여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제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집어먹으라고 하셨어요. 엄마도 좀 먹어보세요. 그 어머니가 이것을 먹어봤습니다. 아주 달았습니다. 바삭바삭한 그 비스켓을 씹는 듯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온 교인들과 함께 나가서 이 음식을 즐겼습니다. 1939년 3월 19일 날 앙골라 남바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음식은 하루 이틀만 내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에 농산물을 수확할 때까지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추수가 끝나자 그것이 끝났습니다. 전 온 천지에 쏟아지는 것은 끝났고 이분들이 있는 그 선교본부 뒷마당에는 매주마다 수요일과 금요일 날 계속해서 쏟아졌던 것입니다. 네이란 소문이 미국에까지 났습니다. 와싱턴 DC에 있던 알베르토 팀 박사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2011년 그곳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만나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분은 그 만나를 집었어요. 이분의 표현으로는 팝콘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둘씩 집어가지고 입에 넣고 먹었을 때 그 단맛이 정말 꿀이 섞인 옛날 출혁기 16장이 나오는 만나와 어쩌면 같은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성분 분석을 위해서 자기가 다니던 그 브라질의 싸웅팔로에 있는 어느 대학에다가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기에 가장 좋은 성분을 갖춘 그런 음식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날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래에서 40년 동안 먹고 생존했던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놀랍게도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는 매주 금요일날만 내리던 그 만나가 오늘날 이 지역에는 바로 한 곳, 바로 그 교회 뒷마당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날 어김없이 토요일날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것을 인터넷으로 보시길 원하신다면 구글에서 Manor Falls in Africa를 치시면 여기에 대한 기사가 2013년 남아프리카 인도양 지해에서 만들어낸 그 비디오에 아주 생생한 만나를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막을 띄워드리겠습니다. Manor Falls in Africa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선교에 대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사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성경의 아주 위대한 선자요 위대한 책이었던 예레미야서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뜻밖에도 성경에서 가장 커다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세는 다섯 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커다란 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커다란 책을 꼽는다면 여러분께서는 이사여서를 들겠지요. 이사여서는 시편을 제외하고 모세오경을 제외하고 가장 커다란 책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로 치면 이사여가 더 큰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체의 양을 보면 이사여서보다 더 긴 더 많은 분량의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기록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성경의 아주 중요한 선자였고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아주 중요한 선자였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2장 18제로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가장 기다란 활동을 한 선자였습니다.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저항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투옥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고문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안 된다는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상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귀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견고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던 놀라운 선자였는데 그가 겪었던 고난, 그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위대한 선자로 활동하게 될 그리스도 예수의 한 표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기별을 침례 요한처럼 증거해야만 했던 남은 백성들의 한 표상이기도 합니다. 옛날 선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미가서 3장 8절에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선자들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경고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옛날 구약성경 당시에는 세 부분의 아주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제상들과 왕들과 선자들이었습니다. 왕들과 선자들의 신부는 세세선선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세속되어 나가 이어나가는 직분이었지만 선자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특별한 기별이 있을 때에 불러서 사용을 하셨는데 그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경고하는 역할 2사에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옳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놀라운 약속의 말씀 너희의 죄를 경고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인들이 멸망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면 너희의 죄는 양털처럼 흰눈처럼 휘어질 것이며 내가 약속한 땅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0절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죄를 경고한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성으로 요나를 보냅니다. 가서 그들의 죄를 경고하라 할 때에 요나는 그들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웠기 때문에 왕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당신이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경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사명도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나 전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는 아나도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가운데 한 조상이 있었는데 그 조상의 이름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옛날 다위딘금이 연세가 높아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지만 누구에게 왕의 계승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압살롬은 죽었고 왕의 계승 서열 1위쯤 되었던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가 그 당시에 제상을 불러다가 유압장굴을 불러다가 그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내가 왕이다 선포했습니다. 다위딘금은 아직 살아있는데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당신의 왕의 계승자입니까? 이때 다위딘 말하기를 아도니아가 아니다. 솔로몬이 왕의 계승자다. 마침내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이때 아도니아를 편들어서 왕을 선포했던 아비아달의 입지가 상당히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열한계상 2장 26절에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비이돗으로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아버지와 가까웠고 법괴를 메웠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드니 아나도스로 가라. 이렇게 해서 아비아달과 그의 자손들은 아나도스에 거하게 되었고 거기서 태어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이 예레미아였습니다. 아주 지체 높은 종교 지도자의 가문에서 그가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아들 예레미아 선자에게 임했던 것. 그는 여기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하였고 기원전 627년의 일입니다. 627년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끌어가던 그때가 기원전 605년이라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22년 전 그가 첫 번째 게시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래는가 하면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겜 시대에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디기아의 11년 말까지 그가 일을 했습니다.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기원전 586년으로 그가 일한 기간은 40년 이상을 일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선교 일했습니다. 그가 일할 때에 이런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이것은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별을 증가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받은 사람이 예레미야 선자였습니다. 그가 이미 태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이 기별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호와여 보소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처럼 어눌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것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와 똑같은 반응을 보인 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로를 다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고 있는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저는 어눌한 사람입니다. 말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를 떠났기 때문에 유창하게 말하던 이집트 방언을 4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 전 못 가겠습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십시오. 여러 가지 핑계를 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40년 동안 저 왕궁에서 하세섭 공주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 서열 1위에 있었을 때에 그는 이집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모든 병력을 통솔하는 사령관으로서 어디에 가든 그런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베를들을 구원하겠다고 애국의 관리를 쳐 죽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뭔가 됐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칠 때에 양들이 말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소를 칠 때 제대로 말 듣지 않습니다. 그는 한마디면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수많은 양떼들을 치는 말 못하는 양떼들을 치면서 그는 점점 겸손해졌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천연교수로서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그가 쌈바디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노바디라고 생각하고 있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교육받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눈에 보기에 그의 생김새를 보거나 언변을 보거나 풍채를 봤을 때에 그 사람은 지도작가입니다. 리더십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제겐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놓치고 낮추고 그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멸하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면 어떻게 가서 왕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백성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겸손하고 아니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왕들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구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구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은 인간의 필설로는 형여할 수 없는 엄청난 거들한 힘을 가지고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자들 그들은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해서 엄청난 큰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놀라운 표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여호와 이름이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 계시 가운데 뭔가 하나 봤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요? 이 살구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살구나무는 봄에 여러가지 꽃들이 다투어 필 때에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이 살구나무는 잎이 나오기 전에 꽃부터 피우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많은 초목들은 먼저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는 제일 먼저 깨어 일어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살구나무 그런데 이 살구라는 단어 샤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비탄 단어가 있는데 샤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비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깬다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샤드라고 합니다. 샤드 샤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뭐가 없는가 하면 몸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라는 샤드 그 다음에 깨어 있다 깨어 일어난다 하는 그 샤드는 자음만으로 이루어져서 세 글자의 자음이 똑같습니다. 몸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서 샤드 하면 살구나무가 되고 샤드 하면 깨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샤드 하면 살구나무가 되고 샤드 하면 깨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내 말을 지켜본다. 지켜본다. 깨어 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책임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리라. 그리고 내가 지켜버리라. 그리고 내가 깨어있어서 그 말을 다 이루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당신의 오른손의 도구로 내 자신을 아무런 다른 의도 없이 다른 계획 없이 온전히 주님 손안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막대기를 통해서 큰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모세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 못 가겠습니다.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할 때에 뱀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들라. 그 지팡이를 들 때에 갈라줬습니다. 우리 자신을 모든 교육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 손안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래 내가 너를 끝까지 깨워서 지키리라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다가오는 심판. 우리들은 미리 경고하시는 선자의 글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소식을 듣고 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버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날을 들어 옹호하시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옹호하는 심판이 되겠지만 선자가 증거할 때에 오늘날 그 선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직접 읽고 선자의 글을 읽고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다른쪽으로 흘리게 될 때에 우리들 앞에 놓여지는 것은 멸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워드플레이, 말놀이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놀이란 무엇인가? 제가 어렸을 때 예, 겨울철이었습니다. 아직 눈이 안 왔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눈 온다 그랬습니다. 다들 쳐다봅니다. 이 친구는 놀려대면서 눈이 어디에 왔냐고 지금 내 눈이 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이냐 눈물이냐 우리 눈은 짧은 눈입니다. 한국어 표현에서 기다란 눈은 하늘에서 쏟아진 눈입니다. 여기서 워드플레이, 말놀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내가 깨어서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선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기별 모든 경고의 기별 죄에 대한 경종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자가 오늘날 마지막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별이 무엇인지 앞으로 석 달 동안 함께 연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